멀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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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가 오네요 이 떨리는 말은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그대 처음부터 너의 마음을 빼앗고 나 할 수 없는 편을 내게 주었죠 화분이 될래요 나는 난 그 작은 작가에 화분이 들게요 아무 말 못해도 바랄 수 없어도 가끔 그대의 미소와 손길을 받으며 잠든 불이어요 한없이 볼 수 있겠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